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LG에너지 솔루션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87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대 1리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노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기본급의 4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확실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과급은 오는 3일 지급할 예정이며, 오늘 오후 설명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